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봄날처럼 봄날 분위기가 불신 풍기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이 이제 30일하고 31일 날 서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병호연구소에 010-9004-0453 이렇게 연락하시게 되면 구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빨리 내 가지고 2월까지 다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는 1권 2권 3권 4권이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그 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이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다라는 것은 그런 이해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분쟁 같은 부분들을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나 자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좀 올바름,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법정의, 선거정의, 뭐 이렇게 정의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사회의 정의, 올바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문제가 많죠. 그 가운데서도 근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참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일면을 보니까 지금 온라인판 일면은 크게 이제 금수완박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김학의 판결, 곽상도 판결, 윤미향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사법부가 내놓은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참 공정한 판결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또 이렇게 그냥 굴러가기는 굴러가겠죠. 그러나 참 잘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려면은 사회 전문 직종 종사자들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윤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자신을 임명한 특정 정파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으니까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수완박법에 대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꼼수도 쓰고 편법 탈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참 희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은 국회 심의 포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사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5로 기각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4대5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정당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무요청구는 기각한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법률이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률에 여러분들 유효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들이 법훈련을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기술자들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이 무슨 대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의 양식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법인데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법은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개똥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선거결과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했는데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4대4로 평평하게 맞섰으니까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이 미선인가 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그쪽에 손을 들어가지고 5대4로 이긴 거죠. 참 한국이 답답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굴러는 가겠죠. 굴러는 가겠지만 이렇게 사법부가 파행을 거듭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이 얼마나겠습니까? 옳은 게 뭐냐 이야기죠. 사기를 쳐도 뭐죠?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이란 것이 온갖 종류의 꼼수를 다 여러분들 섞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전에 통과시켰는데 저위나 의도는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너무나 편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기가 찬 거죠. 위장탈당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외 몇 가지는 잘못됐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투표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판결이란 것은 그것은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김기은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비유를 잘했네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다. 기가 차네요.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비리도 보시게 되면 정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바사바해가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 나라가 이게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별 문제 없지만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계속 이런 정폭되지 않겠습니까? 간첩행위를 해도 여러분들 뭐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정관 쓰면 이런 다 풀려나고 그렇게 이런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 여기 보면 문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대법원은 여기 권순일 씨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도 무죄다. 이재명의 이름 선거관리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여러분들 해서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긴 검수완박법도 유효하다. 제 이야기가 꼭 그대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법이 유효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검수완박법은 저희 자체가 상당히 불순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저지러진 모든 종류의 범죄를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악법 가운데 악법이지 않습니까? 그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편법과 탈법을 여러분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 적어놨네요.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광주, 광역시, 광산구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뒤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그뒤 안건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고 최장 90일간의 숙의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필리보스트를 막기 위해서 핵이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고 이런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행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부패라는 것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참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이미 다 지금까지 쭉 지켜봤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잡한 사안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코로나에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보니까 우선 참 똑똑하네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우선 딱 전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 여러분들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위은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없다. 무슨 여러분들 법한 사람들이 법이란 것이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법이 유효하냐 이야기죠. 컨닝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유효하냐 이야기죠.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투표가 유효합니까 불법과 편법과 꼼수를 다 썼는데 어떻게 검수완박법 통과가 유효합니까 이게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아침부터 열 낼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좀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정당하냐 아이들이 시험을 컨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성적이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가 찬 거죠. 그대로 여러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법률의 효과는 유효하다. 이런 결론에 공감하기는 없다 이야기죠. 현재 여러분들 판결이 최종 판결이니까 존중한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법이 유효하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딱 한 문장이지만 핵심을 그냥 그대로 관역을 했네요.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내부는 반대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회의 해결을 쪼개고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왜 헌재재파관들의 동감하기 힘든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금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해버리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검찰의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신대하게 소위 침해한 위헌업 입법이 바로 금수완박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헌재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유없다고 각하시켜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이름 그거 맡아가 이길 성수할 본인들이 납득시킬 그게 없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거무조소송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나라의 앞날을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회의 여러분들 기둥과 같은 그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그리고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더러울 때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내지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금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판결을 했는 모양이죠. 위헌법이지 않습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법률은 헌법 하에서 여러분들 법률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이 하위법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을 다 박탈해가지고 검찰을 횡행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문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인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됐으면 이재명 재판을 다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 수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사권과 소축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 침해를 받기 위해 낸 것이다. 잘 이렇게 피해갔네요. 참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라는 그럭저럭 굴러갈 겁니다. 사람 사는 거가 당장 한 분야에서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망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나라가 점점 그냥 가라앉겠죠. 훈전신이 썩은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법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이 법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상식 밑에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기술자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이 저런 판결은 옳은 판결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편법과 위법을 다 일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법률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일 겁니다. 금수완박 권한쟁이 각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따져보자는 그런 소위 권한쟁이 소송에 대한 것을 각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역할을 그냥 포기한 것이다. 나라가 여러분들 다 힘을 모아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업의 현장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잘 하셔야 되고 또 가장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다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도 구석구석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이름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법률 여러분들 제작작업에 무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친구들이 이런 짓들을 하니까 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가끔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를 그냥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금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해버린 겁니다. 심의조차 안 한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맹백한 위험범죽이니까. 법훈련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간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이 사안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도덕함하고 정치 편향적인 문제에 분노하지만 늙게 보게 되면 참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밑에 여러분들 이제 송사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소송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법에 대한 그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96% 정도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저 양반들 왜 그래? 이런 식인 겁니다. 저 양반들 왜 저렇게 그냥 막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법 판결 이것은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라고 해야겠죠.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이것은 위법과 편법을 법률 제정절차상에 범했지만 4대 5로 법률 무효청구 기각 그러니까 법률이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 3%입니다. 둘째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96%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1,2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10배인 여러분들 1만 2천 명이나 100배인 여러분들 10만 2천 명이 참여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할 겁니다. 96% 정도가 저 양반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유를 이런 통계학이라는 게 참 재미나는 것이 하고 나서 딱 7분 됐을 때 204명이 투표를 했을 때도 9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막강합니다.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1만 명이 하나 10만 명이 하나 표본의 수가 좀 커지더라도 별로 관계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딱 204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96%지 않습니까? 1,000명 넘었을 때는 96% 똑같은 겁니다. 초원님은 헌법수고가 의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크리스토 피트님 그대로 잘 지적하셨네요.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무효가 맞는 거지 판사가 왜 저런가요? 이게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아니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데 시험 칠 때 큰닝을 에이름 시험을 쳤으면 당연히 시험이 뭐죠? 무효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 참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일단 결과가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합격됐냐 안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지 합격하는 과정이 정당했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초원님은 정치가 사류라면 사법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 상식 이하 뿐만이 인성교육도 0%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술 먹고 운전석에 앉았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란 것과 같습니다. 법관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네요. 김도연님 말씀입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수인데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뭐 네, 네, 영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법관으로 부른 것을 부끄러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좌우를 떠나서 정의와 불의는 구별해야 되고 부끄러운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됐는데 앞날이 참 어두운 나라입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을 망고님이 대변하셨네요. 사람이 짐승하고 동물하고 왜 다릅니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법을 위반해가 이런 범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직책에 집착해가지고 멈춰 정당 자체를 가지고 방탄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드래곤선님 말씀은 핵심을 그대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법을 정하는 절차가 위반인데 그것이 합헌이라고요? 사법부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사상님은 나라의 월급을 받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태하님은 왜 무슨 법관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GW님은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죠. 정의란 것이 무너지면 뭘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겁니까?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신분도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결 내린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니까 참 뭐 꼭 돈을 받아서 부패가 아니고 사회 곳곳이 뭡니까?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좀 가혹한 평가를 내리더라도 여러분들 뭐 아무 무리가 아닌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정책을 안 하지 여러분들 제대로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회가 다 더불어민주당의 1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거대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뭐 다 핵심적인 의지한 부분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기로 결심한 순간 다 예상됐던 것이죠. 거대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쌀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들 같으면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쌀을 재배하는 그런 경지 면적이나 농가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가격 메커니즘 작동을 시켜서 장기간에 걸쳐서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국법이란 핵심이란 것이 뭔가 하니까 보조금을 지불해 줄 테니까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다 뭐죠? 벼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벼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물론 마지막 수단이 없는 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법률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처럼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없냐 야당이 양국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예의도에 정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협지 없는 정치 실종의 악순환이 본격화됩니다. 뭐 본격화된 게 아니고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2024년 또 총선까지 1년 정도가 남았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하겠죠. 뭐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내내 뭡니까 그대 야당 함께 시달리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69석에 찬성표를 얻었네.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했네. 170석 가운데 이 뭡니까 상직입니까 우선 그 이스타항공 그 양반 빼고 여러분들 169명이 저는 찬성을 했네.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에 요구되는 분별력과 책임감을 방귀하고 있음을 그 사람들이 분별력과 책임감을 가질 가능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 자체에서 보이는 걸 보게 되면 이미 막판까지 다 간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원한다 양심을 원한다 상식을 원한다 분별력을 원한다 없는 거죠. 다 자업자득 자업자득이고 그런 겁니다. 연석열 정부는 그냥 내내 끌려 다니겠죠. 자업자득인 거죠. 여러분들 쌀을 경지 명적을 줄여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게 너나 없이 여러분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 거 아닙니까. 지난해 남아둔 쌀이 37만 톤인데 7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2030년에 남아두는 쌀이 64만 톤인데 매입비는 1조 4천억에 달할 거를 된 겁니다. 모두가 나라 돈을 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라는 것은 돈을 풀어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풀어가 잘 살 수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을 겁니다. 절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해가지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투입돼야 될 때 투입될 수 있어야 되고 그 투입된 돈이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나를 이야기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잘라낼 수 있느냐 쓸데없는 일에 돈 들어간 것을 줄일 수 있느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1조가 들든 2조가 들든 이게 다 재정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낭비의 결과는 젊음을 낭비한 그 결과를 우리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치르는 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귀하게 어렵게 그렇게 벌어들인 재원을 낭비하게 되면 그 후가는 반드시 뭐죠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나라 경제가 웬만큼 그래도 어렵다 어렵다라 돌아가니까 이렇게 재정 쓰는 것을 뭐 그렇게 여러분들 1조 2조가 누집 아이 이름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어려워지게 되면 1조 2조가 얼마나 큰 돈 인지 본인들이 처절하게 느끼겠죠. 다 윤석열 정부가 가라는 데는 뭐 다 반대대로 가는 겁니다. 다 자업자득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2020년 총선까지만 견디자 하겠지만 총선까지 가게 되면 절반은 간 거 아닙니까 총선 결과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기우뚱하게 되면 4년 내내 뭡니까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나 사업이나 개인 인생도 여러분들 다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 줄이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산품들은 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생산이 안 되는데 무슨 쌀이라고 해서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쌀도 재화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쌀을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생산량이 줄여야 되죠 그걸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가격이 능력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생산을 계속 유지하겠다 일종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가격 통제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재원을 낭비하면 사회주의가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서 수급에 관계없이 국가가 여러분들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생산량을 유지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나라 전체가 가라앉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허경영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허경씨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150만원씩 그냥 모든 국민한테 줍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가 여러분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면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그러면 자식들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150만원 어떻게 줍니까 공돈은 어떻게 주냐고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불의와 여러분들 대항을 해야지 그걸 전혀 안 하겠으면 그럼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사는 수밖에 상무수님이 그대로 그냥 솔직한 말씀을 하신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계속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정확한 이야기 이지 않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는데 정치인들에게 매료가 돼가지고 정치인들이란 게 다 50보 100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함몰되냐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개인에게 함몰이 돼가 여러분들 지금 신문지상에 그 많은 뭐죠 피해자들이 나오냐 이야기죠 사람이 왜 사람답습니까 사람이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비판적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공박사님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이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들도 나중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은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 되돌아갈 때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열광하는 것 그건 정치인이든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찰님께서 요즘 좌우 가리지 않고 교주 또는 신격화하는 사람이 탐생하는 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격화하다가 여러분들 또 속임수를 당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젊은 날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런 부분을 중시했지 왜 사람을 믿고 쫄쫄 따라다닙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이 불체포 특권이 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대의 시민국가라는 것이 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선출된 기간 동안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유독 불체포 특권이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해기 중에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여러분 체포영장이 여러분 떨어졌다 해가지고 본인의 여러분들 뭐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떨어졌어 이런 감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이런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체포영장을 영장 담당 판사가 여러분들 그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체포 판결을 내리든지 안 하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조차도 다 원천적으로 이런 봉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대시민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권을 없앤 겁니다 그게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왜 불체포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여당의 51명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하영재 의원이 경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아마 무슨 뭐 내물수수 헤미로 이런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체포 영장이 아마 발부가 된 뭐 아닙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좌관들이 몇 명씩 데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연구를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되면 되고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비용을 줄이게 된 맨 마지막에 국회의원 여러분들 관련 비용을 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 자발적으로 의원 보좌관 숫자도 들이고 세비도 줄이고 무슨 뭐 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줄이고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고 그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냐 세상들 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야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나라가 재정이 좀 건강해야 될 것이고 재정이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국민들이 호소하려면 본인부터 여러분들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은 다 쓰고 큰 차이름 몰고 무슨 밑에 보좌관들이 다섯 명이야 여섯 명인가 에휴 국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큼직한 의원실에다가 이런 보좌관들이 몇 명인지 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비용으로 안 보이냐 이야기죠 기업들이 뭐 잘 벌 때야 괜찮은데 이번에 부채 증가율을 보니까 기업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여러분 세상에 우둔한 사람이 당하고 나서 여러분도 허둥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하고 나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 아닙니까 공병호 tv는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당하고 나서 울고 불고 왜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재정도 줄이고 모든 분야를 다이어트하고 돈 세는 데 줄이고 그래서 이러면서 재정 적자를 계속 줄여 나가야죠 수입 범위 내에서 돈 쓰고 그냥 미래에 이런 소득을 다 끌어다 써벗기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위기가 여러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합해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연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금 가지고 쓰레기통 여러분 뒤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화를 가득해 여러분 살아가는 나라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외화가 가득이 안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뭐죠 채권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나서가지고 돈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돈 좀 더 구워 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신들 지출 이거 이거 줄여라 그때가 돼서 줄이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을 꺼냈다 여러분들 대개 당한 국회의원 50명 정원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내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여기에 목에 뭐죠 목주름이 많았죠 저도 여러분들 이걸 열면 목주름이 꽤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다른 부분은 관리가 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목주름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주름 값 좀 해라 이야기죠 다들 살날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조금 살다 가는데 그렇게 뭐죠 당대 다 누리고 가야겠다고 자리 물러나고 나면 20년 30년 다 살 건데 시민으로서 그때 나라일 할 때 좀 잘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하죠 합해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합해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합해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이 돈값이 되는 겁니다 연금이 연금이 구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51명이 이렇게 나선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정치의 기도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국계는 용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모양이죠 헌법을 개정하든지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선한 의도로 꼭 이렇게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쪽 동네에서는 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데 자기는 방탄국회를 정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으면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할 때 그걸 고치고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주를 이렇게 서약 같은 생실통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민들하고 크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근대시민 인사이란 건 특권을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특권 다 없애자고요 그런 거 좀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성격이 굉장히 꽉꽉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앞에 버럭 장제원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 소관위원회에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가지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이요 나와가지고 뭐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떨 필요가 없었는데 좌중을 여러분들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방방 떠내요 허락없이 그 답변 자리를 이석한 자리를 떠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찬진에게 버럭한 장제원 국회를 뭐로 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회의에서 허락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석하자 질타 아마 부하가 쪽지를 잘못 전달 했는 모양입니다 과장이 과장이 쪽지를 잘못 전달해가지고 이석을 했는 모양인데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제가 처음 봅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이석하라는 쪽지를 받았다고 해명하자 쪽지를 전달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앞으로 국회에 출입해서 안 된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합니까 뭐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호통치는 것이 여러분들 수준 이상으로 좀 과격하네요 장재원 국회의원들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한 게 막 야단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한국사회가 거대한 쇼장 같습니다 쇼 쇼 무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야단법석으로 선관위 여러분 사무총장을 뭐 몰아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박찬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남 광주 출신이고 전남대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1962년 생일 겁니다 요직을 다 거친 사람이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무차장으로 이렇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선관위 관련 관계자는 뭐예요 장재원 씨가 진짜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이스했다 이런 화를 내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이 진짜 여러분들 박찬징 사무총장에게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거 가지고 이런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다 뭐 호흡들 잡고 그렇게 사는 거 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을 뭐죠 그냥 막 때려잡듯이 그냥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냥 야단법석을 내냐 이야기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퇴락한 사회 같아요 도덕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양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 마비에 나중에 비용 청구서가 얼마나 날라올지 별 다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장재원 씨가 여러분들 화를 내야 될 거는 이걸 갖고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박찬진 씨 함께 그렇게 닥달할 게 아니고 선관위 과장이 쪽지를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과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사 최상사니까 어쨌든 장사를 좀 편안하게 모시하겠다 이런 충성심에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들 박찬진 씨 함께 그렇게 이슥했다고 생 야단을 지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제가 일을 참 많이 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건 정도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다 7건을 내는 거죠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의 일꾼들이 요령이 뭡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척척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지 아침부터 열 너무 많이 받아 봐야 그거 하니까 어떻든 장재훈 씨가 똑똑하니까 잘하길 바랍니다 사업 잘하기가 참 여러분 힘들죠 재벌을 일으킨 그런 창업자 세대는 바닥부터 올라간 사람들인데도 많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세가 되면 좋은 교육을 받죠 대부분 미국 교육을 그리고 예술적인 취향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업가로 수환이라는 것은 창업자 세대와 크게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1세대가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그 재산을 대부분 조금씩 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각자 여러분들 물려받은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흥망성세가 가리지 않습니까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그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여러분들 집안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세안그룹 이죠 세안그룹 김신혜님인 공박사님 건강하세요 저도 요즘 나라 끝에 분노하다 보니 숨쉬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뭐 이렇게 화를 낸다 해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라의 진로라는 것은 유조선이 이름들 나아가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진로선이란 것은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유쾌하게 그냥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오늘 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나운서로 아주 맹성을 누렸던 노현정씨 남편 되시는 분이 일대주주네요 일대주주 그러니까 뭐 다른 계열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력기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랑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노현정씨죠 우리 함께는 생소한 회사인데 HNINC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설업도 하고 중견건설업체 그리고 뭐 다른 소소한 이야기를 전대선씨가 하는 중견건설업체네요 사업 중에서도 건설업이 참 어렵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여러분들 길기 때문에 자금이 물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회사가 그냥 금세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건설업체로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범현대가의 노현정 남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사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주식들이 다 거의 그냥 뭐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는 거의 회사가 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망했다 현대 썬앤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경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거의 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입니다 올해 급격한 자금난에 직면한 것이다 대개 이제 뭐 유동성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건설업 같으면은 이제 뭐 시공하는 그런 단지 분양이 실패했거나 뭐 입지선정이 실패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참 힘들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축적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설업을 제조업체와 달리 화전민과 비슷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매번 새로 새로 하나씩 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렵게 됐는 것 같네요 이분이 아마 이제 정봉우 회장의 아들이네요 아버지가 좀 오래 살면은 좋은데 아버지가 좀 오래 살면은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죠 베토벤과 모짜르트 님이 법정관리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야기해놨네요 파산으로 가면 결국 주식의 가치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으로 과다하게 잡히더라도 기존 주주 주식은 전부 소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권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채권단의 대부분 다 경영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의 회생이 잘 안 됩니다 회사 채무의 연대보정이라고 썼다면 집안의 경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항상 이렇게 언론들의 그런 초점이 되었던 노현정 아나운서가 참 그동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세한 내망은 알 수 없지만 중견 건설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근래 부동산 경기 불황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 재산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게 세상 일이란 것이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참 그냥 망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30일이나 30일 정도에 서점가에 깔릴 거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죠 이번에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그 문제 많고 많았던 4.15 총선의 3주년이 이번 4월 15일입니다 네 그것에 맞춰가지고 도둑놈들 4권 4권을 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좀 구매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010-9004-0453입니다 010-9004-0453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서점에 나중에 30일이나 30일 이후에 서점에 깔리면은 구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직하게 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7권까지 교육감 선거까지 완결해가지고 저로서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총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관계없이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책으로 역사적 자료로 모든 정거물들을 집대성애가 남기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제가 낯서 자랐고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런 조국이죠 자신이 낯서 자란 나라에 대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항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야무지게 수행한 총 집대성한 그런 결과가 지금 저렴 보시는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까지 다 여러분 정리정돈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참 잘 돼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노후도 안정할 것이고 자식들이 좀 더 날개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렇게 정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나라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다하자는 그런 의도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